자 하지만 블리츠의 존재의 의미는 인베지 인베야말로 블리츠의 모든 것 없어 해보니까 부적이 마체테보다 훨씬 좋은 듯 광력 딜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체테를 하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마체테 많이 안썼는데 아 마체테 쓰고 부적 안썼는데 부적이 훨씬 나아요 부적이 광력으로 한번만 긁으면 긁힌 애들한테 전부 다 이거 그 적용되어 가지고 5초 동안 피치는 것 같아서 한 대가 더 맞아주라 이제 4레벨 찍을 거면 이걸 먹고 가야 되고 3레벨의 탑갱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저걸 먹지 않고 일단 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넨 좀 고통을 받겠네 자 케넨 아저씨 빵테 전미리라도 같이 한번 빼보자 자 간다고 한번 찍어주고 자 한번 피를 채우고 자 갑니다 이제 첫번째 타임 자 전멸만 뺀다고 생각을 하면 알파로 들어가는게 좋고 키를 한번 노려본다고 생각하면은 걸어 들어가가지고 패는게 좋은데 자 자 자 어차피 전멸만 뺄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간거라 자 여기에서 상대 정글 리신이기 때문에 한번 와 리신은 와 무조건 그냥 안 올 수가 없어 리신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밀 자 근데 그때 긁어준다 전멸 써 너도 새끼야 됐어 리신 전멸 빼버리고 자 리신 전멸 빼놓고 딸피기 때문에 탑은 안전합니다 탑은 안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즐겁게 라인전을 즐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는 정글을 돕니다 자 집에가자 자 무난하게 갈거면은 녹색 들고 와드 깔아주고 아니다 나는 진정한 남자기 때문에 갱가야겠다 파란거 자 파란거 하나 딱 들어주고 바텀을 보니까 잔나라 가지고 갱가 봐야 별재미를 못보겠네 음 지금부터 이제 리신 첫번째 노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리신 노점 딱 외치고 나의 마법의 주문 뮤트 오를 외친 다음에 집중하면 왕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 자 간다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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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간다 하나 둘 자 그리고 이제 베인까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한번 이득을 봐버리면 원래 이런 갱킹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갱킹 지금 블리츠도 잘해주고 이래놓으니까 지금 뭔가를 했지 우리가 Q한테 맞으면 뒤질텐데 야 근데 설마 맞아가지고 죽게 하겠어 바보도 아니고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내가 달피면 조심해야겠다라는걸 아는 세상인데 그 나이 먹고 이 상황에서 리신 Q 맞고 죽는 이즈리얼은 사람이 아니겠지 그렇겠지 킬이 없긴 한데 자 우리는 이즈리얼 믿어요 자 예상대로 Wo Absign은 믿에서 뭐 믿을 갔든 탑을 갔든 무조건 고통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 오오오오오 오오 머리가 좋았어 잠깐만 IC 내가 보시면 안 돼 잠시만, 어 뭐야? 안돼! 뭐 싸워 어차피 그랑은 안녕 자식아? 사람이 딸피에 눈이 멀면 안된다 그랬어 자 제가 6레벨 갑자기 찍으면 죽어요 설마, 나보다 랩하면 느리겠지 좋았어 자 라인 나쁘지않고 우리 하나가 왔고 양심적인 정글은 여기서 또 블루 한 번 주고 블루는 준다고 그랬지만 작은거는 그래 내가 먹어야지 자 자 자 6레벨은 찍어봅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어씨 한번 딱 주워 먹을 절호의 찬스다 이건 어씨를 주워 먹을 절호의 빅 찬스다 간다,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 가자, 가자 나의 강타 슬로우를 받아! 쭛 양심적인거 뽀소하여 여기서 강타마 쓰고 킬도 안먹는거 봤습니까 원래 같으면 아스트리카드에게 궁까지 돌아가지고 어떻게든 먹어볼까 눈이 밝혀가지고 확 들어갈라 그랬는데 참아줬습니다 참을줄 아는 남자야 그니까 너무 신념이 지금 붙어와서 안 돼 지금 아 궁 맞아가지고 사망 자 이렇게 됐으면 열심히 올라오면 블리츠는 울면서 내려가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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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려고 탑에 온 게 아닐 텐데 자 저 친구는 저렇게 갑니다 이제 자 레드를 먹었는데 이때 한번 또 갱을 가줘야 되는데 자 워빅도 있어서 그냥 참읍시다 빵테 궁은 없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딱 보니까 워빅이 참다 참다 못해 에이 그냥 난 전기주나 상대해야겠다 이렇게 딱 올라온 각인데 아 그거를 알려나 전기주도 개 같은데 개 같기는 마찬가지죠 둘 다 자 진정한 배관은 평생 배우는 법이오 응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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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uliflower 아이고 거의 뭐 무료봉사회 그냥 주네 그냥 그냥 무료식사건 무료식사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줄까봐 나 집에 안간거 같은데 내 공속이 왜 이렇게 쓰레기인가 했더니 쓰레기인 이유가 있네요 집을 안갔네 집을 안갔어? 이제 집을 가야해 자 나도 집에 가가지고 템도 좀 사고 이상하게 약하더라 그래 이것도 좀 사고 두개 사고 아 진짜 양심이 그냥 흘러넘친다 흘러넘쳐 내 심장에 양심이 흐른다 거의 핑화 두개 사는 것 봐 아 이제 그냥 모태정글러가 다 돼버렸네요 모태정글이다 모태정글 나는 롤을 시작할때부터 정글러를 한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 어떻게 이런 자 물려보소 뻥뻥 슬로우 물려도 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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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이시 때려주셔야지요 아주머니 내가 물린 틈을 따서 때려줄줄 알았는데 자식 이 자식만 조중하다 이거지 어? 남의 새끼라 이거지 아주머니 난 그래도 착하니까 블루 줄게 응? 안줄라 그랬는데 난 너무 착해서 너한테 블루를 준다 이제 응? 좀 기다려 블루나 하면 또 줄게 1분 5초 남았네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긁어먹으면 자 아이고 블리츠크랭크 살아갈 수 있을지 당연히 못 살아가겠죠 살아가면 존나신 존나 오! 오! 아 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정기지 정기지 오 가나요? 안가요 자 정기지도 그냥 겉만 좋네 자 한번 더 가볼까 아 수이머니 내가 또 한번 갱각이 보여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찌 갱홍이 잘 되겄소 그러고니 아까 이거 안좋아 괜찮아 가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Thom 강타 평타 맞다 уб이네요 마스터이 역시 마스터이 잘 había",라고 원래는 다 rpg였는데 살짝 바뀌었어요 자 마스트 2의 소양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원래는 천재는 r, 두번째는 p, 세번째는 g인데 살짝 바뀌었어 음... 와드가 있니 혹시? 자 5위 또 고통받다가 사망 자 뺐구나 어 잠깐! 망태! 도망갖고 내 녀석! 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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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난 배기가 있지. 이런걸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지. 뭐 뭐 있냐 여기? 물음표? 어어? 베벌레가? 아악! 대벌레네 이놈음! 어이구 와드 어 뭐야 아악! 이건 뭐지? 어떻게 알고 들어온거지? 죽어 이 자식! 어 잠깐! 어! 말아봐! 말아봐! 부족 가랑! 이즈! 활의 민족을 보여줘! 어 내가 수확인 없다 쿨이다 아 이런 배벌레를 잡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러온 사람들한테 살해당함 자 근데 아 이런 엄청난 신념을 가지신 분이 있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 평화주의자에요 평화주의자 아아 아이고 평화주의자님 아이고 유엔 평화되서 하시면 되겠네 에네르기 파 어 잠깐만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? 뭔가 좀 이상한데? 3 3 2 1 아이고 안녕? 안돼! 안돼! 깨아! 망했다! 아니 미친 전멸을 샀는데 왜 저게 있어? 어 오우 자 블리츠 이제 쟤들은 아무것도 없어 워빙 노궁이야 죽여버려 그냥 도져버려! 그래! 전기지가 왔다 피카츄 가라! 피카피카! 아 잠깐 쫄았다 아 역시 아직까지 라이츠가 아니라서 폐기가 부족하다 의혹이요 다이츠 패기! 그렇지! 잠깐 아이고 피카츄야 저렇게 갔다 어 정말 오 신념을 가진 남자 강한데? 오 신념으로 이길 생각? 하지만 오리아나가 있는 이상 쉽게 못돌지 페이커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? 어 뭐지? 역시 무서운 페이커충이다 아씨 못들어가는데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어 뭐지? 어딜가자는거니 근데 아이고 벽붕 비깍추 죽었다 아아 오 미친 신년맨이 큰다 오 신년맨이 제일 잘 컸네? 11레비야 놀라운 사실 사실 신년맨이 제일 잘 컸다 오오오 이거 장난 오오오오 장난치다가 뒤통수에 구멍 뚫리겠다 이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조심조심해서 모랑도 뽑고 퀵실도 뽑아가지고 사람펠 준비해야겠다 야 신년맨 존나 세 조심해 그래 잠깐만 2대3 아니냐? 아 신년맨이 너무 무서워서 애들이 쫄았어요 큰일났어 신년맨에게 모두 쫄아있어 우리 하나야 구슬맨 이거 먹자 안되겠다 오오 당겼어 잠깐 신년맨이 누굴 다 물었고 가고있다 가고있다 그래 됐다 자 1차만 깬걸로 만족을 하고 신년맨 오시면 또 위험하다 자 안전제일 뭐야 분야 분야는 있는데 오케이 나쁘진 않다 이건 얘들아 왜 아무도 없니 혜 мы 가고있어 뭐야 이렇게도 못했어 오씨 신년맨 딜 존나 섬 오오오오오옹 베벌레 얼굴로 에 베벌레는 근데 살았어 젠장 지금 신년맨한테 전부 다 털릴 지경 11레벨 신년맨을 11레벨 빵테이에다가 우리는 11, 10, 10, 10, 10 이즈 꽤 센데? 자 지금부터 색깔을 바꿉시다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살짝 소극적으로 자 노선 변경하자 8 7 6 5 4 3 2 1 안녕? 자 신년맨 안 건드리고 다른 놈 때리면 되지 자 사냥감은 많다 아 신년맨만 너무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졌는데 어이구 뭐야 오케이 신년맨 아이고 나를 물었어 뭐야 저 신년맨 안 돼 신년맨 으아아아 신년맨의 승리 도망가 도망가 빵테다 빵테다 안 돼 신년맨이 이제 피냄새를 맡는다 아 망했다 아 아 케넨은 안 물었었네 네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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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궁굴이 돌지 않았을꺼야 도져버리자 그냥 6 5 4 3 2 1 땡 가자 가자 뭐야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신년맨의 신념쿨 크으 쿨 때를 노리자 이거 뭐니? 하하하하 자 신년맨 신년맨의 신념을 풀기위한 수은장식디 장전완료 길을 안내하겠소 이제 무섭지않다 어? 잠깐 가자 죽여버려 넌 신년맨이 아니다 죽어 왜이렇게 빨라 근데 왜이렇게 빨라 근데 하나만 당겨 못써 그냥 시원하게 와아오오 신년맨 신년맨 사망 하하하하 그랩으로 살았다 게이드 개악 오호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뇌물이 좋구요 자 바론을 먹으러 가기에는 너무 멀구요 자 신년맨에게 물렸을 때를 생각을 하자 이제 한 번만 버티면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살 수 있습니다 흠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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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신년맨을 한 번만 당겨줘 도져줄게 그러면 조사준다 신년맨을 당겨버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신념 무빙 무빙하고자 하는 신념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호 어? 안녕? 우후! 신념! 좋았어 나의 신념을 보여주고 죽었다 이정도면 이길 수 있지않나? 뺄거 다 뺐는데? 빵테 궁도 없지 싸워 싸워 얘들아 지금이야 그런 개 거지같은 빵테운 새끼 힘으로 절대 못 이기는 빵테운 새끼 삭제됐으면 좋겠다 너프대든지 난 브론즈 실버가 빵테운 잡아도 게임 할 자신이 없다 너무 무섭다 탑에서 만나면 range 에윾 빵테운 유튜브는 죽어야지 죽은 빵테가 아름다운 빵테 VO drauf AP 잠깐만 저 신념맨이야 그렇지 오오 슈퍼 신념 피카츄 Q! 잠깐만! Q! Q! 벌레 자식 너무 기분이 좋아보이는구나 이 자식아 안녕? 아니야 근데 방태운이 지금 살아날거야 내가 무리해서 이 짓을 할 수 없어 자 이제 방태운 떨어질거에요 됐어 됐어 운노는 전혀 목격 없는 진동을 일으킬 뿐이여 아 벌레 신년맨이 이제 뒷라인으로 밀리고 장강의 뒷물이 장강의 안무를 밀어내고 벌레가 제일 세다 이제 저 벌레를 이제 잡을 준비를 해야하는데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요 자 한 번만 당겨 저거 어 너무 많아 적이 너무 많소 그랜도 짜아앗 됐다 간다 이야앗 베임베임베임베임베임베 브루츠이 다르다 짜아 됐어 때릴만큼 때렸다 정리해라 이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비전 그렇지 아 역시 신념있는 남자 크으 우주류 벌레 플러스 신년맨은 계속 미드에서 싸운다 자 그래 저거 하나만 딱 먹으면 이제 우리는 힘들게 없어 자 에휴 됐어 아 신년맨이 열심히 물었지만 덕분에 이김 지금 픽셀이 나밖에 없는거 어 아니네 오 이기고 있어 신년맨 누구 물지 아주 고민될거야 지금 자 이제는 자 이제는 슈퍼파워한 어그로를 위해선 역시 가엔 가엔으로 패야되나 자 일단 아이 신념도 없는 빵테 자식 너 나랑 1대1이나 하자 아이씨 이거 진짜 진짜 소심하게 잘 먹네 어? 어 뭐야 너무 빨리 불었다 그래도 세서 괜찮다 하하하하 좋았어 녀석 스턴을 안걸었었구나 뭔줄 알았는데 자 일단 리필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그냥 오 게이드 난 내 강탈을 못믿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되나 이거 난 내 강탈을 못믿어요 아 개아프네 으으으앙 잠깐 미안해 강타 썼어 됐다 으어어 강타를 리신한테 썼어 아휴 뭐 리신 빨리 죽이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쥬? 자 그리고 빵테 나랑 한 번 더 같이 놀아볼래? 어? 아저씨 아까 보셨는데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! 아! 전기주의 만세 안녕 신년맨! 아 맞다! 나 지금 그거 없지! 내가 퀵실 있는 줄 알지 자식아 쿨이야! 아니네? 쿨 돌았네? 뭐지? 안 썼나? 오 퀵실 있었어 넌 좋은 선택을 했어 이 자식아 현명한 선택을 했어 지랄키셨다 방금 쿨 돌았네요 아니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쿨 돌게 민망하게 말이야 지금 돌면 되나? 안 돌아야지 어? 날아와봐 이 자식아! 자 지금 이제 케넬이랑 날아오려면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 뒤로 빼는게 어떻겠니? 나는 궁이 없어가지고 졸라 쓰레기 있네 지금 제가 지금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너무 나약합니다 오! 잠깐! 어? 망태는 어딜 날아가는거니 지금?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자 가자 오! 새로운 신년맨 무슨일이더라도 나는 일단 궁 써야겠다 뉴 신년맨 발생 쿨 우리 팬이 아무리 없어도 적진에 혼자 떨어지는 저 정신 멋있다 어? 끝이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 장난 아님 같은팬이 안 들어가셔도 일단 떨어짐 저런 빵템 보면 너무 기분 좋다 나도 저런 빵테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탑에서 응 이정도 딜하고 그렇지! 슈퍼파워 탱킹맨 신년면의 탱킹은 강력했다 45,378만 야 맞은 딜보소 이야 흡혈 소락한 줄 18,000 끝내주네